올해 시장 흐름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기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연초 대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다우 존슨은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또 미국의 중순위는 소영주는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만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22.81%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한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9.55% 코스탁이 24.66% 물론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3월 바닥 대비해서 상승폭을 한번 보시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쪽이 미국의 나스닥이 되겠죠. 67.78% 되고 또 한국 증시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67% 상승 코스탁은 99%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네요. 거의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상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 코로나19 사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우려가 상존하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3분기에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또는 또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미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아마도 5% 내지 10%의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놓고 보면 그런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10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또 9월 20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은 아직 얼마나 상승할지 잘 모르고 어느 시점에 조정이 시작될지 정확하게 미국 증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질문은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거 사이클의 어느 시점과 비슷한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이 코로나19 사태 변수도 많고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와 비교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시기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과거에 2000년 닥한 버블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 보시면은 1998년 9월에서 10월 초 이때의 바닥 대비해서 5개월이 지난 시점을 지금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훨씬 더 옛날로 되돌아가서 1990년도에 경기 침체 구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고 아주 긴 사이클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1999년 2월 또는 1990년 11월 후반 시점과 비교를 하면서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좀 저희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결론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향후 이 시장들을 보시면은 추가 수익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더 올라가고 이번 상승장이 끝날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자 금액이 100이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중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이미 투자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만약에 지수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소외감을 덜 느끼시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길게 하는 3개월 동안에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50 정도를 추가로 저가 분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적어도 50은 들어가시고 나머지 50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재 그리고 닷컴버블 두 가지 시기와 좀 비교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경기침체 구간들과 좀 비교를 자세하게 해볼까요? 네. 지금이 경기침체에 들어가 있죠. 그 전에 세 번 있었던 경기침체 구간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번 말고 이전에 있었던 시기를 보시면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 말까지 지속됐던 경기침체였습니다. 상당히 좀 긴 기간이죠. 한 18개월 계속됐었고요. 이때 보시면 장단 금리 차가 0.5에서 2%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고 계속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시기가 산업재 버블이 아주 제대로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그 전에 또 있었던 경기침체 사이클을 보시면 언제였냐면 2001년 3월부터 2001년 10월 말까지의 기간인데요. 딱 8개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7개월째 경기침체 구간이거든요. 좀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때보다는 장단 금리 차가 한 0.5%포인트 더 낮은 정도 수준 0.5에서 2%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시기는 산업재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닥한 버블이 붕괴되고 산업재 버블이 시작되기 전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닥한 버블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와도 비교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있었던 이것보다 한 번 더 전에 있었던 경기침체 사이클과는 비교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1990년 7월에 시작돼서 또 비슷한 구간에 약 8개월 정도가 경기침체 구간이었고요. 이때 보시면 장단 금리 차가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의 그런 수준에 있는데요. 보시면 0.15에서 1.1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0.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보시면 인플레이션 숫자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6%나 높았었던 시기에서 계속 하락을 해서 약 3%까지도 크게 낮아지는 시기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때 인터넷이 도입되던 시기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7% 수준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까지 떨어졌었고요. 또 보시면 기준금리도 미연준의 기준금리도 8%에서 3%까지 약 5%포인트나 크게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달러 지수도 약 80대 초반에서 90대 초반의 안정적인 모습을 아래 위로 한 10% 정도의 수준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990년에서 91년도 이 시기를 좀 비교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과 패턴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 시기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었나요? 네, 우선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백지수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3개월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약 34% 하락하고 나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경기 침체 구간 내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7, 8개월 동안에 나스닥 백이 72%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좀 쉬고 또 계속 상승을 했는데 약 1년 반 동안에 12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긴 구간으로 계산해보면 94년, 95년까지도 계속 상승을 했었고 닷컴 버블이 2000년도에 터졌으니까 그때까지로 계산하면 나스닥이 자그마치 나스닥 백이 28배나 상승을 합니다. 네, 280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S&P 500은 좀 덜 상승을 했는데, 좀 많이 덜 상승을 했는데 얼마나 상승했냐면 그래도 42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 구간을 지금의 구간이랑 좀 비슷한지를 보면 우선 장당이 금리 차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0.2%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라와서 한 0.57%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때도 약 0.15에서 계속 상승을 해서 1.15까지 올라갔었고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4분기부터는 경기 침체에서 좀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계속해서 과거와 비교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98년 닷컴버블과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이 닷컴버블과 비슷하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폭락장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결론을 내려드리는 것은 그래도 지금은 50% 정도는 투자를 담그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장단 금리 차의 상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장단 금리 차가 별로 큰 폭으로 상승 못했어요.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폭락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장단 금리 차가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에 있고요. 아마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다시 빠지기보다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때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달러 지수가 보시면 단기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약 한 10% 정도 평가 절하가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빠져나오는 시기쯤 됐었을 때는 이미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결론적으로는 얼마까지 가냐면 달러 지수가 약 116까지 상승하고 아주 길게는 닥한 버블이 터질 때는 120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 달러 지수인데 지금 현재 그 하락폭이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미 연준의 금리를 내렸던 상황과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다크한 버블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보시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 빠르게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쭉 끌고 가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다시 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하고 비교해보시면 지금은 약 2배 수준의 금리 인하를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크한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를 보시면 인플레이션 숫자는 한 1.5%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빠르게 올라와서 3.8%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하고 비교해보면 그때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은 1% 정도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나오는 것은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인데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좀 비슷한 숫자이고요. 그때도 약 한 2%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2%대 초반에서 내려와서 1.6%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 시대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닥한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때 결국은 조금 있으면 폭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때 닥한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느냐 중요하죠.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이 단계라고 하는 1년 반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기 나와 있죠. 보시면은 하락이 일어나고 나서 급등을 시작했는데 S&P 지수는 거의 70% 정도 상승을 하고요. 나스닥은 그 구간에 나스닥 100은 350% 상승하고요. 나스닥 전체 지수는 약 한 270%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상승했죠? 지금 미국의 S&P는 60% 안 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은 70% 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닥한 버블일지라도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거품이 아주 크게 평창된 게 아니라 한 중간 시점? 그것보다 좀 덜한 시점 정도로 생각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50% 정도는 이미 투자를 해놓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패턴과 계속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과 비슷하다 가정하더라도 지표들상 상승 여력이 매우 충분히 남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이미 50% 비중은 투자를 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 미증시의 상승 여력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정말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닥한 버블의 거의 끝물 정도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남지 않은 상승. 그런데 그 폭이 얼마나 될지를 또 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90년대 초반처럼 이제 아주 긴 사이클의 약 8년 내지 10년의 상승 주기의 시작이다 생각한다면 또 얼마나 상승할지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우선은 유동성만 가지고 닥한 버블이 터졌을 때의 시기의 유동성 숫자와 비교를 했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또는 펀디멘탈적인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를 보고 또 고점을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노력을 해봤었을 때 결론을 내려드리면 적어도 앞으로 14%는 더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M1과 M2를 이용을 해서 지수의 고점을 예측을 해보면 가장 낮게 잡았을 때 약 한 14% 정도 가장 높게 잡았을 때는 8, 90% 정도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승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수를 따로따로 떼내서 지금이 닥한 버블 때와 비교하든지 아니면 산업재 버블과 비교하든지 나스닥과 S&P의 정말로 유동성만 가지고의 고점을 계산해 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나스닥은 한 지금보다 55%나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또 S&P 500은 지금보다 약 한 35% 정도 더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결국 유동성만 놓고 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적어도 절반은 투자해놓고 나머지 절반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유동성만 놓고 본 거고요. 펀드멘탈적인 숫자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 이익을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많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4%대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스닥은 그보다 훨씬 높은 한 3배 정도 수준인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나옵니다. 즉 펀드멘탈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차익 실현하실 필요 없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절반은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여력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고 계신데요. 앞서 표로 살펴봤지만 S&P 500 지수 대비해서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거의 4배 이상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 나머지 50% 비중을 또 어디에 투자하냐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미국의 성장주의 투자 매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성장성은 이렇게 또 두드러지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항상 대장주 그리고 사이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지금의 대장주 사이클의 대표주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대답하는 거는 성장주다 대표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의 대장주들이 이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하죠.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팡, 마갓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8개 종목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엔미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렇게 저는 8개 종목을 굉장히 요의주시해서 봅니다. 이 8개 종목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때는 아마 사이클이 끝물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라는 결론을 또 똑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적어도 50%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언택트, 리테일 소매 판매. 소매 판매에 있어서 가장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 거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전자상 거래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보면 아마존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바일 전자상 거래 이용 비율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의 지금 시점이 한 52% 정도 돼요. 글로벌이. 근데 왼쪽을 보시면 중국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훨씬 더 높죠. 64%, 58%.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미국인데 미국은 39%니까 훨씬 낮잖아요. 무슨 얘기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할 룸이 더 많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지금 소매 판매 비중을 놓고 가장 앞서 나가는 전자상 거래가 앞서 나가는 국가 이게 바로 중국인데 중국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소매 판매 중에서 전자상 거래의 비중이 지금 작년을 계산했을 때 36.6% 나오고요. 계속 올라가서 2023년에는 64%나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성장을 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있었으나 여기서 거의 두 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숫자는 훨씬 더 낮아요. 미국은 얼마가 나오냐면 작년에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해서 올해 들어서 27%까지 왔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네요. 그렇다면 중국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및 패권 전쟁이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도 빠르게 쫓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성장이 한참 남아 있다. 즉 아마존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정 가치를 잔존 가치 모델로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보면은 아마존의 적정 가치를 한번 돌려보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약 한 57%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아까 나스닥이 17%인데 아마존은 더 많잖아요. 즉 아직은 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애플 부분도 보시면 애플은 모바일 전자상 거래를 도와주죠. 근데 애플도 상승 예력이 지금 50%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전쟁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상존하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ROE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도 애플의 적정한 가치는 지금보다 한 20%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와요. 즉 나스닥보다는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입방, 마갓 위주의 투자 그리고 성장주 투자 그리고 나스닥 투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과 애플을 비교해 봤을 때도 55% 넘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이런 사실 성장주 투자 매력도가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들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섯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대형주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존 대형주가 지금 보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와 디지털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저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고요. 또 부채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PER이 좀 높다고 하지만 이익 증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PER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성장주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